오늘 집중 취재에서는 단체 급식과 관련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큰 이슈 중 하나로 고물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런 고물가 상황에 오히려 단체 급식은 수요가 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영석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단체 급식이라고 하면 보통 사내식당이 떠오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학교나 회사, 군부대 등에서 급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단체 급식이라고 합니다. 단체 급식 사업 회사로는 CJ 프레시웨이나 삼성 웰스토리, 아워홈 등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보통 단체 급식과 함께 급식 사업장이나 외식 매장에 식자재를 유통하는 사업을 같이 하는데요. 식자재를 대량으로 유통하고 급식장을 수주하는 게 핵심이다 보니 보통 사업 형태는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의 형태를 띕니다. 현재 국내 단체 급식과 식자재 유통 시장은 상위 5개사가 전체 시장의 80%를 점유하는 과점 시장입니다. 각 사의 지난해 매출 규모를 살펴보면 CJ 프레시웨이가 약 2조 7천억 원, 삼성 웰스토리가 2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현대 그린푸드가 1조 9천억 원, 아워홈이 1조 8천억 원, 신세계푸드가 1조 4천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엔데믹과 리오프닝 효과로 각 사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적게는 5%, 많게는 20%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각 사의 매출이 올랐는데 올해도 고물가 여파로 단체 급식 사업은 계속 상승세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단체 급식 사업은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워홈의 단체 급식 사업이 포함된 시급료 사업 부문의 지난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0% 성장했습니다. 외식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내식당 등으로 수요가 옮겨간 겁니다. 사내식당 이용자의 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달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김치찌개 백반은 8천원에 육박했고 김밥 한 줄은 8월에 이미 3천원을 넘어서 지난달 3천3백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김밥 같은 서민 음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단체 급식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게 또 고객을 모을 수 있는 기회로 보이긴 합니다.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 그러면 업계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내식당을 구내식당 같은 급식장을 세련되게 바꾸고 이 메뉴를 다양화하고 있는 게 요즘 단체 급식의 트렌드입니다. 관련해서 업계 관계자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급식이 예전보다 다채로워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정해진 메뉴 나오는 식판을 받아서 먹는 거였다면 요새는 좀 더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메뉴나 서비스를 고민해요,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간편식인데요. 한 기업의 구내식당에 가보니 샌드위치나 1인용 피자 등 간편식 코너가 따로 마련돼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을 비롯해서 임직원들이 간편식을 자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급식 사업장에서 또 눈에 띄던 것은 건강센터를 방불케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인바디나 피부 상태를 측정해서 전문 영양사에게 상담을 받고 본인에게 필요한 식단 등을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식당 한켠에 있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급식 사업장에서 이를 반영한 겁니다. 이 밖에도 사람 대신 요리하는 조리 로봇이나 잔반 처리 시스템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이 급식 사업장에 적용됐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네, 윤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제가 알던 급식 시설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단체 급식의 내년 전망과 업계가 미래의 먹거리로 삼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고물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내년에도 단체 급식 수요는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DS 투자증권은 리포트를 통해서 업계 선두인 CJ 프레시웨이가 올해 연매출 3조 원, 내년에는 매출 3조 3천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전망은 밝은 상황에서 업계는 매출과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의 대부분은 B2B, 즉 기업 간 거래에 의존하는데 B2C, 즉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컨세션 사업이 대표적인데 공항이나 휴게소 등에 들어가는 푸드코트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아오홈은 지난 9월 여의도 IFC몰에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푸드코트를 열었고 현대그린푸드는 그리팅이라는 브랜드로 고령 친화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음식을 씹거나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소화하기 쉽고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어서 온라인몰 위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정기 구독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B2C 사업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급식업계 올 한 해 동향과 전망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영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